3. 3. 4. 4. 4. 4. 4. 그렇죠. 근데, 마나가 너무 없어요. 아, 거의 좋은데, 이거는. 이거는 사당할 거 같은데요! 아이고! 아이고! 이라고기보다는 잠깐의 스폰이라고 해야 되는 편집까지. 어, 그런 것도 있긴 하죠. 오, 좋아요. 오, 좋아요. 아, 넷이 들어가요. 아니, 마크, 넷이. 이렇게 있죠? 잘 피하면서... 너희들은... 와, 니키! 니키! 와, 니키! 와, 니키! 킬스까지 써도록. 킬스까지 써도록. 킬스까지 써도록. 킬스까지 써도록. 킬스까지 써도록. 킬스까지 써도록. 헬멧만 담기. 아까 말씀드린 킬스까지. 킬스 내에 띵асс. 킬스까지써. 이번 들리는 킬 스쉑. 거의 많이 들 그러니까요. 참선수의 burning가 태웠어, 태웠어. 자, 다시 내리고. 상대가 못 사게. 남았을 수 있어. 볼트 한 말 더, 있지 않나요? 볼트? 다시 내리고. 막았다가 때리려고 그러는... 엑싱봉! 뒤로만 보자고, 보자고, 보자고! 볼트! 오히려 포탈 안 되게, 요참아! 대사진이. 오! 야, 그 사이에 도지룩! 야, 이런 거 좋죠. 근데 불메가 전사했어요. 아이고, 아이고. 피를 주지 못했죠. 지가 윗쪽이었었네요. 야, 이게 뭐야, 이게 뭐... 기사님끼리만 붙어요. 야, 이게 진짜... 마키한테 만화 입이 다 좋거든요. 자, 계속, 계속... 막 5레벨이... 아, 입도 차이 넓어요. 자, 이게 뭐가, 이게 무슨... 이사가 조그만한 느낌이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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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희석들 날아다니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뭐죠? 뭐, 판들 같은 거? 아니요. 왔다 갔다 해요. 아무튼 노컷 특성이에요. 갑자기 뉴타이 기댄 느낌이죠, 이 친구가. 아, 뭔가 뭐 운전할 수 있을 거 없는 그런 느낌. 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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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탈. 앵크, 앵크, 앵크 놓겼어요. 자, 싸움이... 싸움이... 막킹 잡아주고... 핀드가 아직도 쭉취를 안고 있기 때문에... 네, 범위가 있는 거죠. 어, 벌이에요. 그렇죠. 아, 이렇게 점점 잡겠다는 거예요. 우와! 아, 그럼 이제 그냥... 이런 호흡이죠. 막킹의 위치가 제대로 안 보이기 때문에... 일부러 한번 들어가 봐요. 찍으면서 빠져나오고... 야... 야, 이거 골 써야 되겠는데요. 뭐고서 나와야 돼요. 뭐고서 나와야 돼요. 뭐고서 나와야 돼요. 아, 진짜. 싸워버렸어요. 기가 막힌 세민구의 움튀김. 인페인 크랩. 와, 디나이다 이거. 안 나죠? 웃기는데, 이거? 자, 맞아. 아, 또! 안 돼, 안 돼. 딘토, 딘토, 딘토! 딘토, 딘토! 딘토, 딘토! 샤워, 샤워, 샤워! 인페인! 와, 맞아도 가요! 맞아도. 맞아도 가요! 아… 뒷다이로 맞아 빼고 이러면 진해 드렸습니다. 아크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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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임페인! 임페인! 임페인으로 살려주고 피스! 그리고 inc begin! 아! 아, 의째로 맞 הזה! 아, 힘껏 끊겼다! 아, 이러면 더 이상 한 뒤가 없나요? 아, 살러서 좋고요. 그리고 싸먹은 그림이 됐어요. 양쪽 오크, 나엘티프. 이제 패턴 공돌았고 강재웅의 병력이 전부 다 만만치 않은 병력이거든요. 한 방 한 쪽을 쫙, 쫙. GG. 단차 교전이. 퍼지, 퍼지, 퍼지. 라인트 쉴드. 쉴드 걸면서 안쪽도 파고듭니다. 못 들어오게, 못 들어오게. 미터웨어보다 잡는 게 좋은 플레이예요. 일단은. 병력이 꽤 돼요. 델사이드, 델사이드. 델사이드 좋은가. 라이트리 쉴드 한번. 라쉴, 라쉴, 라쉴. 지금이에요. 타이밍. 이러면 오크가. 오크가 잡습니다. 어스테이커. 아플레이제. 아크메이제 아무도 없거든요. 잠깐만요. 아크메이제. 뒤에 뒤에 뒤에. 아, 그름박, 아, 맞블리. 뒤에. 아, 이거 한 방 이에요. 콩. 엄청나게 활용합니다. 모탈 팀이 좀 노는데 위치를 잡기로 해서 어쩔 수 없었죠. 피트, 피트, 피트. 한 방 이, 아기. 프린트 깍인 아기. 땀 녹았어요. 그리고 더 봐야 돼요. 그리고 더 봐야 돼요, 그걸. 인펜서. 눈대면 지금 해서 로컨털 속. 프린트할 거 있다. 벗겨줄 수 있나요? 벌레 브라운. 벌레 브라운. 벌레 브라운. 벌레 브라운. 벌레 브라운. 이거 앞 라인이 그만 벌레 브라운. 벌레 브라운. 막힌 포션이 있었는데 쓰지도 못하고 전 다. 걸렸어요. 그러니까 갔죠. 에라이 보냈다. 공격이다. 넥서스. 공격이다. 불어갑니다. 이게. 그런데 포장일 리가 없는데. 아! 아, 크메이제. 다음의 전사. 너무 잘생겼는데. 보탈팀이 지금 샤드가 돼 있어서. 대박. 탈락일이 있습니다. 아니, 포지션 이거 완전 지형으로 다 차 넣었는데요. 엔스. 아, 고. 땡땡땡. 땡땡땡땡. 다쳐, 다쳐, 다쳐. 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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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1, 2포션이 있기는 있는데 엑스로 다 가면 마셔도 죽어요. 그러면. 타이드. 아, 저거. 아, 저거. 아, 크레인저였다. 이러면. 아, 저스트. 너무 어려워졌어. 영웅이 안 됐어요. 아니요, 한 게 아니고. 도망갔다고 봐야 되나요? 도망갔다고 봐야죠. 네. 그나마 아처의 숫자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은. 다만은. 힐링 웨이브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 이거 너무. 자, 다른 영웅들도 그 골 다 한 거예요. 곧. 곧이 바로 핀노드였네요. 곧 죽을 용신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데스나이트. 아, 지금 저 파란색만 뜯고 왔거든요. 아아. 보통 약간 그거 같아요. 지금 식당에서 메뉴 나오기 뒤. 일단 힐링 웨이브 데스나이트. 이거 못 막는 타이밍이에요. 그렇죠. 애초에. 이게 저 타이밍인데. 와, 이게. 볼트 엑스. 어? 맞아, 맞아 잡아요. 맞아 맞는데요? 지금 우측에 엄네드가 확실하게 지금 맞아 정착. 아, 지금 그리고 힐링 스프레이를 방금 바다 쪽에 많이 던져서. 추방 쪽이 완전히 녹았어요, 지금. 지금. 그래서 블리자드의 힘을 믿어볼 수밖에 없겠죠. 블리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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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리자드가 해감이었나요? 칩트. 자, 영웅 때리겠죠. 영웅 때리겠죠. 버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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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펜. 어, 힐 받았어요. 그런데 막기게 쿵 던져서 방금 이제. 자, 칩트는 아무도 오다. 아, 크메이징. 바베가 조금 빨리 죽었는데요. 자, 그리고 키퍼. 아, 이게 진영이 완전히. 아, 이거 잡혔어요. 포탈 못하고 잡히면 정말 이렇게 되면은. 일단 버텨보려고 노력합니다. 정타 안장하게 힐링 스프레이. 많이 어려워지는구나. 많이 어려워지는데요. 아, 이거 경기. 결국에는. 버틸 수 있나요? 버틸 수 있나요? 힐링 스프레이 뿌리면서 버티는데. 버틸 수 있나요, 알켓? 아, 알켓 사망.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아, 돌아옵니다. 한 번 더. 약간 이번, 오늘 플레이는 약간 노리고 선구의 예전 느낌이 좀 나는 듯한 느낌이에요. 오라 50플레이. 네, 50플레이입니다. 힐프 한 번 먹고. 그 다음에 마나 한 번 더 있어요. 한 번 더. 이러면 깨질 수 있습니다. 이게. 자, 이러는 사이에. 이러는 사이에. 깨지는 모습. 깨지면서 엠블럭까지. 엠블럭까지 같이 나왔어요. 스샷 타이밍이라는 얘기예요, 이게.